안녕하십니까 거무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밤이면 볼 수 있는 별과 또 봄이면 활발하게 잊고 죽고 날아다니는 별과 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밤에만 피는 꽃이 별이지요 낮에 비는 꽃은 낮에 날아다니는 낮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은 벌이고요 밤에 이렇게 박혀있는 진주처럼 보석처럼 박혀있는 것은 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둘은 공통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열과 에너지와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둘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은 하늘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이 우주를 이렇게 에너지로 이 우주를 관리한다거나 할까요 태양처럼 열을 내고 있지요 또 벌은 별은 우주 속에 하늘이 있지만 벌은 땅에서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지요 꽃을 찾아다니면서 꽃가루를 수집하고 또 꿀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다양한 꽃의 종류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벌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가 장미로만 다 되겠다면 좋겠습니까 장미만 있으면 또 목요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꽃 종류도 아주 아주 다양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우주의 다양성 속에서 이 우주는 조화롭게 이제 잘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 이렇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전기도 플러스만 있으면 좋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이것이 에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이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제가 오늘 비교를 한 별과 벌인데 이름이 이제 그 글자와 비슷하니까 제가 재미있어서 오늘 그 주제를 한번 택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벌이라는 존재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약을 친다든지 꽃에도 막 꽃을 이쁘게 키워서 팔기 위해서 꽃도 제가 약을 많이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꽃이 이쁠지 몰라도 이제 벌이 그 약 냄새 때문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벌도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꿀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벌도 잘 지켜야 되고 이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미물도 다 필요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이제 이 우주에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밤에도 사람들이 별보기보다 스마트폰 보죠 요즘은 또 요즘은 별이 스타가 뭡니까 연예인이 스타입니다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아 이렇게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감동하는 그런 사람은 점차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보느냐 전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땅에 있는 별들을 바라봅니다 연예인 연예인이 스타지요 아 또 노래 잘하는 가수도 스타지요 아 그런 사람들만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아 그런 뭐 연예인들이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또 너무 우울해지고 실망을 하게 되지요 아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별들에 좀 관심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거기 그냥 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고 어떤 에너지를 받는 데 있어서 별의 존재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벌의 존재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는 제가 꼭 뭐 말 안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 아까 다 이야기했지요 이제 별은 우주에서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프리즈머 상태로 있으면서 이제 열과 에너지를 내고 아 또 벌은 꿀과 꽃가루를 수집하면서 식물의 모든 개체를 다양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하니까 아 우리가 배도 먹고 사과도 먹고 아 이제 꽃이 피고 그 꽃이 다 이렇게 꽃가루를 날라다니면서 이렇게 차수정을 시키니까 각종 아름다운 것들이 꽃들이 피고 또 아름다운 열매도 맵고 아름다운 과일이 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벌이라는 게 너무 귀중하다 그래서 예 벌 키우시는 분들이 뭐 꿀을 재채하게 해서 키우는 측면에서도 좋지만 그 딱히 벌 키우시는 분들 저는 참 존경합니다 예 그리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저는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아 이래 바라봅니다 아 그래서 음 저도 배우고 아 또 그런 그런 것 속에 하는 에너지가 숨겨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우리가 땅에 있는 그런 별 스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조금 반으로 줄이시고 이제 하늘에 떠서 우리에게 멀리 있지만 그것들이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편한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벌들을 위해서라도 아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고 꽃도 많이 심고 야근 될 수 있으면 안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저는 10년 이상 그런 뭐 배나무도 심고 사실 우리 텃밭에 배나무도 10그루가 넘는데 그때까지 열매 하나 따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약을 안 치니까 안 나요 그 열매는 안 맺혀요 그래도 저는 안 칩니다 안 치고 그냥 꽃만 봅니다 아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 그냥 언젠가 면역 생기면 한 개라도 따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 마당에 배나무가 있었는데 옛날에 딱 두 개 한번 따먹어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는데 아 그래서 제가 약을 안 치고 그냥 막 그릇만 주고 그냥 계속 두고 관찰만 합니다 아 그런데 판매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약을 안 치니까 텃밭에 가면 각종 새들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지적이고 하면은 참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편안함을 줍니다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별과 벌의 소중함을 좀 늦게 쉬면서 사시면 어떨까 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또 더 깊이 공부하면 더 재미가 있겠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